1분 피아를 준비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고요. 너무 떨려서 근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현재 면접 직전이어서 매우 떨리고 말도 다듬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잘 해보고 오겠습니다. 하늘놀이 기자단을 통해 공항의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. 면접 막상 들어가니까 면접관 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긴장 풀렸던 것 같고요. 준비를 해간만큼 표현하지 못해도 좀 아쉽지만 그래도 끝나서 홀가분합니다. 너무 떨어서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다음에 꼭 되면 다시 한번 찾아오고 싶습니다. 제가 소감이나 꿈 같은 걸 더 확실하게 말하지 못해 조금 더 아쉬웠던 것 같고 그래도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